박병석 국회의장 2년 후 다시 제가 당으로 돌아올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국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는 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가할 일을 더 참가하고 그리고 노력할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박병석 의장의 집이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의 집 23억 원이나 4년 동안 올랐다고 해서 꽤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박병석 의장 측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애초에 박병석 의장이 본인은 이거 팔려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고 해명을 해서 실거주 1주 퇴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했으면 매각이 가능했다 그럼 박병석 의장이 글쎄요 다른 말을 한 겁니까? 근데 뭐 1국의 국회의장이 저걸 팔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게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시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가능하다 이런 사실 조건들이 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있지 저거 금방 들킬 거짓말을 팔 수가 없는데요? 제도상? 이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1국의 국회의장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규정을 착각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팔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박병석 의장이 파는 게 맞느냐? 팔 것이냐라는 문제는 생길 수는 있겠죠 다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걸 지금 박병석 의장을 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느냐? 저는 또 그렇게 뭐냐면 91년에 매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째 산 거거든요 저도 저 아파트 어딘지 아는데 굉장히 지금 사실은 재건축이 될 거고 재건축이 되면 굉장히 좋아질 단지이기 때문에 비싼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한 3, 4년 전에 저희가 뜰 것 같으니까 저기로 갈까? 더 아니고 91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박병석 의장을 비난하거나 저거 무조건 팔아야지 라고 과연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자본주의사에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탠 변호사님은 과도한 비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김경진 의원이 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증여서도 다 내고 그것도 불법은 아닙니다만 안 팔려서 증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주택 처분이냐 야당의 비판 포인트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꼬여 있는 거죠 꼬여 있는 거고 사실은 보면 여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 전에 던졌던 것은 너무 좀 과도하게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봐서 이게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잘못돼 있고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정면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박병석 의장처럼 가령 지역구의 집 하나 서울의 집 하나 그런데 서울의 집은 벌써 30년 넘은 시점에서 구매를 매수를 했는데 그것까지 비난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강제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꼬인 스텝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저게 조금 뭐랄까 거짓 내지는 좀 옹색한 어떤 행동이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다 꼬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사실 들끓는 빈심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 진문지였는데 박병석 의장도 지금 야당에 여러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 가운데는 여전히 현재 진행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조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로서 법규에 따라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지적과 걱정을 좀 해주시고 또 가끔은 격려와 위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 노영민 비서실장이 벌써 6개월 전에 권고를 했었고 노 실장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주에서 반포도 다 팔았는데 김조은 민정수석은 강남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가지고 또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노영민 실장이 두 채를 다 팔 정도로 청와대 내에서 소동이라면 소동이 있었고 나머지 12분의 비서관들도 거의 다 매각이나 매각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강남의 한 채라든지 지역의 한 채라든지 아니면 강남이 아닌 지역의 한 채가 있었는데 김조은 수석이 더 주목을 받은 거는 강남에 두 채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두 채 중에 한 채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을 테고 한 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언론에서 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사실은 우리 부모, 노부모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처분은 어렵고 좀 시간을 두고 처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노영민 실장처럼 사실은 자녀가 살고 있어가지고 금방 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설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일단 김조은 민정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원래 자기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 관리도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굉장히 철저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공직 기강을 다지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나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민정수석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곡동 주택이든 잠실 주택이든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마 많은 국민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모든 노영민 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김조은 민정수석까지 다 인물의 면면들을 살펴봤지만 신기하게도 공통점 바로 강남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이 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지도록 할 줄인가 지금 관련 소식, 부동산 소식이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소식 핵심만 짚어봤는데 다시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사실상 특보체제로 전환했던 대로 박원순 시장 속보로 다시 뉴스탑10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3분이고요 박 시장의 딸이 최초로 경찰 신고한 시간이 5시 10여 분께였으니까 이제 거의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2시간이 다 돼갑니다 저희 새로운 사진도 저기 올라왔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찰과 소반병력이 박 시장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추가 속보가 있다기보다는요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는 기존 내용과 새로운 사진들이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 경찰은 여전히 2시간째 박원순 시장을 찾는 중입니다 소재 파악에 나섰고 지금 현장에서 현장 상황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한 30여 분 전쯤 서울시장 공관 주변 화면을 저희가 촬영한 것 같은데요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 경찰 관계자라든지 혹은 서울시장 관계자들이 지금 박 시장 공관 주변을 지도를 펼쳐놓은 것 같죠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휴대전화 전파가 포착된 두 분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 교환을 하는 모습도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차 한 대 위에 한 5명 정도로 보이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가 포착된 두 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어디를 좀 더 드론과 경찰견으로 집중 수색해야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관내 지도를 펼쳐놓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탑10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속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도은 의원입니다 딸의 증언, 추가 증언은 아직 저희가 접한 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좀 걸려서요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도 걸리는 데다가 지금 속보에 들어온 걸 보면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곳이 송북동의 핀란드 대사관저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식이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핀란드 대사관, 대사관들과 대사관저가 많이 모여있는 그 위치가 사실은 북악스카이의 산속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북동 아래쪽이면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대사관저 그 마을이면 산쪽에는 사실은 인족도 별로 없고 이런 데라서 굉장히 좀 이게 좋지는 않은 신호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지도를 보고 찾는 경찰들의 모습도 보입니다만 신호가 잡힌 곳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수색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가타부타 소재 파악이 됐다 안됐다 라는 소식은 저희가 아직 뉴스탑10이 진행 중인 가운데는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서요 112에 신고를 했고 박 시장 딸이 지금 가족들도 다 지금 찾고 있겠죠 연주정 기자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들 들어왔는데 외출 당시에 배낭을 맸다는 얘기도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일단 실종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서울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긴급회의 진행 중인 폴리스라인 쳐져 있고 이 정도가 지금 사실관계 전부 아니겠습니까? 현재 왜 이리 소속보가 늦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지금 위중한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있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리고선 잠시 이 잠깐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찌라시들이 계속 양상돼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증권과 정보지가 지금 박 시장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확한 정보지들도 지금 안지용 기자 핸드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또 일단은 사실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정황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벨트권 관련돼서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2년 전에도요 이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놓고서는요 국토교통부가 한 번 마찰이 있었고 이번에 그래서 또다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놓쳤는데 조금 전에 새롭게 붙여진 속보를 한번 같이 볼까요?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그러니까 딸의 실종 신고 7시간 전에 박원수 시장의 일정 취소를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한다 그리고요 박 시장의 SNS는 앞서도 짚어봤던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시간 전에 당시 마지막 SNS 목록만 있습니다 정책 현안만 개인 소외는 없고요 그렇습니까? 이 정도가 새로 들어온 속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영상이군요 예 아까는 지금 사진으로만 접했던 119 사진이 지금 사실 저에게도 불분명확한 지금 뭔가 정보지를 가장한 여러 불분명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다 확인되지 않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성 속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뉴스타트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이걸 고지곳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일단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점점 소방병력 119 구조대 경찰 병력들도 김태현 변호사님 오고 있고 아까 새로운 속보 얘기를 짚어보면 일단 서울시가 오전 10시 40분에 박 시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알렸던 것까지만 사실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 시장에게 연락이 안 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일단 일정은 취소한 것 같고 그 이후에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비서들이 아마 측근들이 좀 소재 탐지를 하고 여러 가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오후까지 연락이 안 되니 한 오후 5시 넘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라는 마지막 방법을 가족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우리가 아마 이 소식을 전해드린 지 거의 1시간이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찾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한 아직 추가 확인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김수석 앵커 얘기했듯이 추측성 보도들만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조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가 맞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한다는 말씀 밖에는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진에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경찰 병력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박 시장이 박 시장이 휴대전화 마지막 전파가 잡힌 곳 위주로 지금 긴급히 소재 파괴에 나섰고요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측성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확한 증권과 정보지들이 여러 가지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금 퍼 날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도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 게 경찰이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힌 얘기에 따르면 여전히 박원순 시장을 수색 중이다 그리고 소재 파악이 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7시 11분인데 그러니까 딸이 제가 지금 다른 소식으로 접해봤을 때는 서울시청 공관에는 딸과 같이 살지는 않았고 부인 강나니 여사와 둘이 지금 두 분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같이 살지 않고 있는 딸이 5시 17분경에 신고를 한 지 벌써 지금 두 시간이 다 됩니다 어쨌든 성북동과는 이동현입니다 멀지는 않더라도 정확히 시청 공관이 가회동에 있기 때문에 시장 공관이 가회동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자리다 어쨌든 박 시장이 마지막 휴대전화가 포착된 곳은 서울시장 공관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촌에 가회동에서 위로 올라가면 감사원이 나오고 거기서 쭉 올라가면 성균관대 후문이 나오고 곧 있으면 한양도성이 나옵니다 그 한양도성을 따라가면 성북동 주택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비치는 데는 공관인지 성북동 대사관저들이 있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이 되고 10시 40분에 이제 서울시에 일정 취소를 통보를 했으니까 12시쯤 이제 관절을 나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또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아까 서울시청이 박 시장 일정 취소를 공지한 게 오전 10시 40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그로부터 4분 뒤에 시장 공관을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 속보들을 좀 종합해보면 외출 당시에 박 시장은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시장 공관을 나섰다 이때쯤 전후로 아마 박 시장의 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되니까 아마 서울시청 측 그러니까 본인 비서실을 통해서 10시 40분에 일정 취소를 얘기하고 그로부터 한 4, 5분 뒤에 시장 공관을 나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시 40분에 일정 취소를 통보하고 곧바로 나갔으니까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고 갔을 것 같은데 검은색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를 입었다는 거는 이제 주위에서 저렇게 만약에 박 시장이 나갔으면 주위에서 봤어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따님한테 얘기를 한 게 따님이 공관에 와서 직접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지 만약에 따님이 공관에 같이 있으면서 일정을 취소하고 나갔다면 일단 따님이 대체로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갔는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당장 수색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따님이나 지금 다른 경찰이나 지금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뉴스탑10 정리를 할게요 서울시가 10시 40분에 박 시장 일정 취소를 공지했고 그로부터 4분 뒤에 부득연사적으로 일정을 취소했고 그로부터 4분 뒤에 박 시장은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옷 인상착의를 하고 그리고 시장 공간을 나섰다 검은 모자 어두운 색 점퍼를 입었다 혹시라도 성북동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런 인상착의 인물을 봤다 싶으시면 바로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지금 박 시장 소재 파악에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시 15분인데요 뉴스탑10 저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사실상 특보 체제로 준비해서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소식은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박원수 시장 실종권과 관련해서 저 더욱더 추가 속보 반영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